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 시즌2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액 절감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분들이 세액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세금을 많이 줄이실 수 있도록 세금 절감하기 꿀팁을 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지원 요건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세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셔서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보셔야 될 게 사후관리 단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있다고 하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을 못했을 경우에 세금이 환급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절감 효과를 세제 지원 제도를 알아보기 텐데요 그 중소기업에 어떤 기업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은 우선 조세특례제안법이라는 별도의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세특례제안법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요건에는 첫 번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매출액 기준을 충족을 해야 돼요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두 번째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산총액 규모도 한번 다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유와 경영의 실적 독립성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대기업, 사실상 대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데 요건을 판단해 보실 때는 그 주식 보유, 그러니까 지분 보유율이 30% 이상이 그 대기업이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업종 기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업종을 다 충족하신다고 해도 유흥업이나 호텔 유흥주점업에 해당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반드시 요점 유념하셔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관련해서 많이 보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매출액 기준을 판단하는데 업종 규분은 어디서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세법상 나와있는 규정은 아니고요 통계법에 의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분류가 되니까요 반드시 요 규정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농업과 임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농업과 임업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매출액 기준과 나머지 요건을 한번 살펴보시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세제 지원을 적용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정현 세무사의 5분 특강 조세지원 꿀팁 대방출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